봉주 신관공원 맞은편 봉산성 앞을 패들링을 하고 있습니다. 바위쪽 가까운 곳은 물색이 괜찮은데 수심이 깊은 곳은 물색이 안 좋네요. 또락물이 조금씩 조금씩 흐네요. 몇 년 동안 자란 버드나무가 큰게 서 있네요. 저 산 위쪽으로 봉산성이 보일겁니다. 봉산성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야경이 아주 좋습니다. 물고기 한마리 있네요. 그대로 가면 눈치를 못챌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물고기가 눈치를 못채고 있습니다. 잉어 두 마리가 있네요. 큰 잉어 두 마리가 방금 지나갔습니다. 바보는 사람한테 손질 수 있습니다. 두 마리의 몸을 해보는 사람은 다시 손질 수 있습니다. 두 마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. 두 마리의 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두 마리의 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